나 빙이 걸리면 안될께 아 빙이? 응 오늘 뭐 빙이 연기하려고? 아니 잠깐만 안녕 자 2022년 10월 16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무슨소리야 바람 kab chatter 바람 불어 테라 바람 바람 temperature 뭐야? 안열려? 뭐야? 안열려? 뭐야? 안열려? 뭐야? 쪼댔다 미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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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닫힌다 한기가 갑자기 장난이 났다 잠깐만 나도 닭살을 보이려고 보냈다 갑자기 닭살이 엄청 났어 미쳤어 한기가 확 느껴지네 미쳤다 미쳤다 계십니까? 잠시 실례좀 하겠습니다 누구있는거같아 잠시 실례좀 하겠습니다 누구 계시죠? 잠시 실례좀 방금 뭐야? 방금 본 사람? 수거같은거 수거같은거 그럼 여기 있겠지 뭐야? 수거같은거 조정 수거같은거 왕좌님 왕좌님 소리 여기 여기 잠깐만요 왕자님? 왕자님? 어.. 뭐있다.. 장기운이 남아있네.. 장기운이 남아있어.. 저기 뭐있다.. 와.. 향이 든 것 같아.. 거기 있지? 들어와 보실래요? 내가 여기 있을게.. 우리 얘기 좀 합시다 내가 빛을 좀 낮춰드릴게라오 잠깐만 들어와 보실래요? 우리 얘기를 좀 하게.. 제가 빛을 좀 낮춰드릴게라오 네? 제가.. 얘기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서랍이 움직였다고..? 꿈이.. 꿈이.. 서랍이.. 여러분들.. 서랍 안 움직였어.. 여러분들.. 이 서랍 속에 지금 뭐있죠? 제가 좀 만져도 될까요? 제가 지금 확인해봐도 되겠습니까? 이 서랍 속에 뭐있어요? 깜짝이야.. 깜짝이야.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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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또 오는데..? 또 오는데.. 뭐지..? 두번째.. 뭐야..? 굳이 이걸 숨기실 이유가 있었습니까? 안쪽에 뭐가있다고..? 안쪽에 뭐가있다고..? 어허허.. 찍찍찍찍찍.. 도라이버..? 도라이버..? 왜 도라이버에 집착을 하시죠? 아저씨가.. 도라이버에 집착을 하셨는데.. 이 서랍이.. 이 서랍이.. 이 서랍이.. 이 서랍이.. 이 서랍이.. 나이들과 쳐다보고.. 아.. 아.. 본사람.. 방금.. 와.. 미쳤다.. 잠깐만.. 와.. 다 지켜보고 있었어.. 하아! 어? 까지! 잠시만.. 미쳤다 진짜.. 뭔 냄새야? 미쳤다..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볼륨 이빨이 키세요 제가 카메라를 보고 온 이유가 있으니까 볼륨 이빨이 키세요 분명히 말했습니다 볼륨 이빨이 키세요 해봐요 뭐라고요? 장난치지마 나와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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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자 보다 보여드려야 하니까 이걸로 고프로로 녹화를 듣게 가 Finn아 나와봐요 구신에 아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